여기 하트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하트가 자꾸 도망치려고요. 그래서 제가 이 하트를 꾹 잡아서 가둘 겁니다. 어디에 가두냐면 바로 이 컵에다가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. 꼼짝마 하트. 그리고 제가 카드를 한 대 가지고 왔는데요. 여기 하트가 갇혀있는 성이 있고요. 카드는 보시면 파란색 카드입니다. 모두 파란색 카드인데 한 장의 카드만 빨간색이네요.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바로 다이아몬드 2 카드입니다. 잘 보이시죠? 유일한 빨간색 카드 다이아몬드 2 카드. 다이아몬드 2를 하트가 갇혀있는 성에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 컵 속에는 하트가 갇혀있고 유일하게 빨간색 카드였던 다이아몬드 2 카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이 만나자. 하트가 신기한 힘을 발휘해서 다이아몬드로 변해버렸고 다이아몬드 2 카드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잃어버렸네요.